장관님, 2년 전에 2022년도 예산 저희들하고 같이 심의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군 효율화 관점에서 방위력 개선비 6,500억 삭감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22년도 지출구조조정 진행할 때요. 전체 2조 5천억 지출구조조정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국방비가 1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6,500억 깎었고 지출구조정까지 합치면 그게 한 2조가 넘어가는 돈이 국방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6회공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더 이상 안 된다. 북쪽의 3대 전력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구성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북핵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장사정포 문제. 세 번째가 30만 명력의 게릴라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대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장관님께서 그때 의원 시절에 쭉 집중해 주셨던 이런 군 효율화 관점, 집중과 선택의 관점 속에서 의견들이 잘 반영된 그런 예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 우리 기동민께서 예산소위 위원장이셨고 그때 E-737, 보잉사 E-737이라든지 초소형 위성, 아파치 헬기가 그 자체가 피로성 여무를 떠나서 예컨대 E-737 같으면 합동종합정보감시체제 하에서 왜 필요하다는 쉽게 말해서 큰 그림이 없다. 그걸 아파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보완을 해와서 초소형도 이렇게 해 주고 또 E-737이나 아파치는 1년도 딜레이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 2021년도 제기했던 문제를 2022년 초에 전부 다 해결이 돼서 그 다음부터 그 뒤로부터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었고 올해도 지난번 그런 큰 그림들이 그려져서 저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장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걸 100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한 50 그 당시 한 6조 정도 되는 국방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2조 1천억 원 이상이 다른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국방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과연 그런 관점 속에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 건지 예산 소위에서 좀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그 당시에 의원 시절에 가지셨던 생각 이런 게 예산 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서청장께서 충분하게 차당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특별히 기동민 의원님께 설명을 제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문제 좀 국한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산과 외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 인사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각 군의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사 대단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대장 7분이 한꺼번에 다 날라갔고 중장 출신들은 전부 다 대장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총장의 보임이었죠. 일부에서는 고질적인 인사 적채 시원하게 한방에 해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완벽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옥이 아니냐. 두 번째는 왜 호남은 없는 거냐 호남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 호남에 사람이 없는 거냐 호남 소외인사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신원식 장관 1인 친정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연의 대장 출신들을 합참의장에 보임한 이유는 현장의 경험과 실전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지휘 통솔력들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대장으로 각 군 총장을 여기만 해서 지휘 통솔력들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국방부 장관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량과 능력은 있겠지만 작전과 전략 분야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신원식 장관의 독주에 대해서 아니면 일방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은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지금 빨리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중장 이상은 1.5 내지 2년 돼 있으면 사성 장군이 되고 안 된 사람들은 옷을 벗는다는 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크게 지역은 블라인드로 하고 제 자신이 사실은 지역에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양식껏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자체를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안 했고요. 지역 배려를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니까 7명 중 영남이 그러니까 경남부를 합쳐서 영남이 4명 그다음에 서울, 경기 호남은 없고 나머지 서울, 경기 이런 쪽에 3명 이렇게 돼 있던데 능력에 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같은 갑이고 조금 그러면 제가 좀 배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건 조금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인 체제 원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지난 받고 가장 큰 제가 일이 사성장구소의 수뇌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장으로 전역할 때 제일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전혀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세평을 덮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합참의장 해군 중장 발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격적이라는데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조언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한테 보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저하고 소위 말해 시너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합참의장이 수상함이 되니까 지금 잠수함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같은 거 고려하면 지상무기 많이 팔리고 공군도 TFA-50하고 KF-21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잠수함 장교가 한 번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존경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 책임인데 제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하여튼 최대한 능력과 자질을 보고 했다는 말씀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통상 사성장군 임기가 물론 총장, 의장은 법으로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군사령관은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으로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7분을 동시에 다 교체하십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러다 보면 3분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군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은 1.5년, 1.5년,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 임기를 2년 채우게 되면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충돌 요인이 있고 또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이 되시면 국군 총수권자입니다. 지휘관 그래서 여태껏 관례대로 그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나 장관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한 분들을 1.5년을 할지 2년을 할지는 또 그때 대바에 판단 요소가 있고 그런 사항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국방위원장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장관님도 아시지만 일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말씀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럴 때 그때도 100% 중장에서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 누가 앞이고 뒤도 없다. 과거에 군에 인사하던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